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사용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조금 비유를 좀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비유, 즉 일반 학생들이 상담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상담이라는 사건은 이런 절차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학생들을 번호순으로 정렬해서 줄을 세우겠죠.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었는데 일반 학생들 주사마드로 오세요. 일반 학생들 상담받으러 오세요 하면 이 학생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세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있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지는 않겠죠. 줄을 서서 그리고 선생님은 2반의 총원이 몇 명인지를 알아냅니다. 이 반은 지금 5명의 학생이 있구나라고 알아내고 현재 자신이 아직 1명도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학생이랑 상담을 하고 그 학생이 상담을 끝난 다음에 교실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 학생이 상담을 받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1명은 지금 상담을 끝냈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 학생 상담을 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학급의 일반 학생의 총원과 자신이 상담한 학생의 총원이 일치하면 상담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런 과정들은 우리는 굉장히 고도화된 이종의 시스템, 사람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생각해서 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의 프로세스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절차로 프로그래밍도 이 배열과 반복문이라는 것을 결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의 핵심은 배열과 반복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가를 체험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예제를 이클립스에서 열어볼게요. array-roof-demo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어떻게 되어있냐. members라고 하는 변수는 문자열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은 최진혁, 최유빈, 한일함 이렇게 3명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포문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포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죠? 여기 있는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해서 포문은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덩어리 하나, 덩어리 둘, 덩어리 셋.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초기화였죠? 두 번째 덩어리는 반복 조건, 반복을 계속해도 되는가를 true나 false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녀석이었죠? 여기 있는 포문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members.length라고 하는 값은 뭐죠? length는 뭐예요? members라는 배열이 담을 수 있는 값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members.length의 값은 뭐가 되나요? 1, 2, 3이니까 이거는 3이 되는 겁니다. 3. 잘 안보이네요. 이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0부터 3이 될 때 i값이 0으로 시작해서 i값이 3보다 작은 동안 일식 증가하면서 이 포문 안에 있는 반복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구문이 반복 실행되는 것이 이 코드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러면 string 멤버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변수는 데이터 형식이 string입니다. 뒤에 대괄호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즉 문자를 담는 변수이고요. 자, members라고 하는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선언한 이 최진혁, 최유빈, 한일함이라고 하는 값이 담겨있는 이 배열을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대괄호하고 i라고 하고 있어요. i. 여기 지워져서 안보이고 있는데 i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i의 값은 뭐죠? 우리가 포문을 돌릴 때 i의 값을 0으로 시작해서 i의 값을 일식 증가하다가 하면서 i의 값이 3보다 작으면 반복문을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값이 바로 i라고 하는 그 값이잖아요. 근데 그 값의 특징은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일식 증가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이 대괄호 안에 i의 값을 이렇게 위치시켜주게 되면 첫 번째 반복문이 실행될 때는 i의 값에 뭐가 들어가나요? 0이 들어가겠죠. 그럼 members의 0번째 인덱스면 최진역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멤버라고 하는 값에는 변수에는 최진역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것이 출력이 되면 멤버에 담겨있는 값은 현재 최진역이기 때문에 최진역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문이 실행이 될 때는 반복문이 다시 실행이 되면서 i의 값은 0이었던 게 1이 되죠? 멤버스의 인덱스가 1이면 최유빈이 되기 때문에 최유빈이 상담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한일함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이 구문은 실행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즉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녀석이 반복문인 거죠. 그리고 그 반복문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바로 이 배열에 담아서 반복문에게 배열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반복문에게 제공해주면 반복문은 그 그릇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하나하나 꺼내면서 어떠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열과 반복문 간의 어떤 궁합 배열과 반복문 간의 이 조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